이거 갔으면 짜국 났고 내일 모레까지 남는다고, 이거. 여기만, 어? 자, 문세윤 씨도 똑같이, 술래도 똑같이 1층에서 본인 이름의 명찰을 찾아서 착용하신 뒤 2층. 저도요? 네. 그리고 종류벨이 울리기 전까지 멤버들을 찾아서 얼굴에 손도장을 찍으면 된다까지는 이해하셨죠? 아, 당연하죠. 네, 술래에겐 특별 룰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술래의 특별 룰? 네. 저희가 준비한 건물에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. 아, 씨... 아, 안 돼. 난 그거 못해, 진짜로. 아, 진짜로 못해. 아... 털색이 형, 같이 가요. 아, 형 같이 가잖아. 어? 할 말이에요, 그게? 오우, 못하면 돼. 돌아보지, 여기 나가면 돌아보지 말고. 진짜? 형, 안 가요? 안 가요? 누구 찍는 거야? 고양이 찍는 거야, 여기서 그러면? 어떻게 하지? 나... 어, 이게 뭐야, 진짜 묘해? 진짜 싫은데, 이런 거구나. 어? 길이 꽤 넓었네. 어, 누구 오는데? 누구 와? 오지 마라. 오지 마세요. 경고했어요. 저, 저, 저...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. 오지 마세요. 하하, 참... 오지 마세요, 진짜. 일단 이거 시켰다. 말씀드렸습니다. 나 이거 못한다고, 진짜. 뭐야. 이 씨... 하... 제네, 진짜. 뭐야, 배교야? 아, 나 너무 싫어하지 마. 아, 귀신의... 정규 형, 나 이런 거 진짜 못 해. 정규 형, 미안해. 여기로 가는 거 맞나? 아니야? 이러냐? 아니, 이름표 어디 있어? 이름표 어디 있어? 이름표 어디 있어? 뭐야, 이거. 어? 뭐야, 씨. 아이씨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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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... 하지 마. 하지 마, 진짜. 나 하지 마요. 이야! 둘, 셋. 으악! 목 관리 잘해, 아가씨. 안 돼, 안 돼. 내 이름 맞지? 문 세요, 오케이. 오케이. 내 이름 맞지? 어디로 가지? 2층? 갈게요. 나 이름 찾았어요. 자, 가. 어? 안녕? 갈게, 진짜로. 으악! 진짜로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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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계세요. 네, 갈게요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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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씨! 야! 많이 잡아드려, 적게 잡아드려. 어라, 다 숨어 있겠다. 우악! 찾아볼까, 유후! 찾아볼까, 유후!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. 유후! 아, 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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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! 너무 싫은데, 진짜. 뭐야, 뭐야. 뭐야, 왜 봐, 뭐야. 어? 아, 씨, 나 볼 일 있어요? 아, 좀 하지 마. 미안해요, 진짜. 야, 씨! 야, 씨! 야, 씨! 야, 씨! 야, 씨! 이누야. 아, 찬네상 또 있네. 이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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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놀래? 안 놀래? 안 놀래? 아니, 나 묻었어요. 어머, 묻어. 어머, 묻어. 이누야. 딘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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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누야. 정훈이 형 너무 똑같은데. 정훈이 형 잘하는데. 미안합니다. 아, 진짜.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미안해요. 찾고 있어서요. 미안합니다. 나랑 놀자. 너무 많이 같이 찾네, 이거 지금. 아, 이거 왜 안 지워. 발! 발! 아, 야, 너 어떻게 찾는 거야? 형, 나 무서워 죽겠으니까 빠를대. 빠를대. 귀엽게 미안합니다. 귀엽게, 얼굴. 형. 나는 죽일 뻔했다고. 형. 형.